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2차 심사 단수 공천지역 24곳에 강원도 2곳이 포함됐습니다. 홍천 횡성 영월평창 허필홍, 동해태백 삼척 정선 한호연 예비후보가 단수 공천후보로 결정되면서 본선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에서 1명이 출마한 원주 을선거구와 속초 인재고성 양양선거구는 아직 단수 공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